선수들 기량은 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좀 밴픽적으로 준비를 잘못해서 좀 석패하게 된 것 같고요.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오늘 뭔가 이길만 하다고 생각하고 왔고 이길만 하다고 이제 경기 중에서도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자잘한 실수 같은 게 좀 많아서 좀 더 진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. 사실 두 번째 판은 그냥 뭐 이제 할 수 있는 플레이 내에서 거의 120% 보여준 것 같고 사실 첫 번째 판이 좀 저희가 원하는 대로 구도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라인점부터 좀 저희가 많이 사고가 있었다 보니까 미드 구도도 원하는 대로 안 나오고 좀 그런 부분들을 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뭔가 이제 라인전 쪽에서 실수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라인전에서 죽은 것도 그렇고 이제 피지컬적인 부분도 좀 실수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것 같아요. 기본적인 틀은 좀 부상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잡아가는 거는 지금부터 선수들이랑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다음 경기 준비 잘 해서 오늘 같은 경기록으로 좀 석패하는 모습은 안 나오도록 좀 좋은 경기록으로 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선수단과 같이 함께 준비 많이 해보겠습니다.